자 가자 가자 와 저 제드 이쁘다 그렇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 팀 친정 팀이랑 해야 좀 재밌죠 이거 그거 제드 스킨 그거 알지 형 PC방에서 변신하는 게임 있잖아 아 이거 모르나 세대차이 나서 아니 이거 제드 그거 있잖아 이거 아 아니 이거 모르나 진짜 이거 PC방에 가면은 변해가지고 사람 뺏고 아 사람으로 변신하고 약간 좀 잔인한 게임이긴 한데 아 프레시맨 말고 아니 전 전 린 닉 변하세요 전 린 오 뭐야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그래 맞아 프로토타입 아이센스 아직도 있죠 아 미친놈인데 트위치 아이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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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먹고 가봐야되니 아이센스 트위치 어떨까 아이센스 아이센스 가방 아이센스 가방 아이센스 이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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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미 와드 안 박아주나 룰루? 뭐야 얘네 야 렌가냥이 왔어 렌가냥이 왔어 야 뭐해 야 글로 가면은 와우 렌가 없나 보다 바도 안 보였거네 아 이거 미니언 뭐야 야 맞았다 샷 두지 샷 두지 샷 두지 샷 두지 샷 두지 어 뭐야 얘 어 이가 있네 괜히 내려갔네 아 가라고 바드 아나운서 김구라 아 이 형 미치겠다 와우 바드 개박살 바드가 약간 트롤인데 바드가 약간 트롤인데 렌가냥이 뭐야 아 여기가 와드이진 않겠지 어 샷 두지 퀴 빠졌는데 아 타워 올리고 어 오 어 그럼 넣어 순바냐 지메 방 공 뺄 수 있음? 스턴 스턴 흐흐흐흫 흐흫흫 흐흫흐흫 흐흐흫흫 흐흫흫 뭐 그리야 지발받 제빰 뭐잇 딱브라받 나 짓간다 렌가 온다 렌가 궁 있어 빨리 빼 아 피 없어 제발 아 제발 제발 야 먼저 가서 피살까? 야 잡아야돼 먼저 잡아야돼 으어아아아아앜 으어아앙 으어아아아ㅏ 휴 으아 와아앜 와야맨고치 곧치곧치 야 KTX 타고! 와우! 와 저 프로토타임 개 이쁘다 아 이게 이거는 도움 되네 그 프로토 이거 뭐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어? 어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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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다 죽이는데? 설마 내가 아까 TNC 못 뺏어봤는데 내가 아까 TNC 못 뺏는데 뭐야 아 비싸서 그런가? 삐리립 삐리립 아 샤두기 잡아두기를 잘했다 으흠 아 던지지마 제주동아 들어 가! 렘가 노고 렘가 노고 다 죽여줘 죽여줘 블란드 노고 블란드 노고 다 죽여주세요 왜요 난 어그로 막힐게 알아서 다 죽여줘 그럼 나 탑에서 지맥빵으로 올라가도 돼 어? 내 생각엔 저 룰루 저 분 지금 TNC 아이콘이야 세상에 아 룰루 저 분 아 룰루 저 분 데리받은 거 같아 어떻게 cruise 내게 나이스 다 이기 내게 아 아 던지지마 개멋있어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개멋있다 형 프로토타입